안녕하세요 주만식보 입니다 오늘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는 찐팬분들 나방을 했고 또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도 났으리라 봅니다 반면에 미 증시가 지표 부진위로 인해서 혼조세를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이렇게 또 우리 시장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강한 모습을 보면서 보시다시피 수급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 들어오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눈치 보기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좀 많아졌고 외국인들은 계속 눈치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만 순매수가 장 후반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뭐 환율도 조금 안정적이고 현재 나스닥은 하락 추세 있습니다 물론 뭐 저거는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 요렇게 뭐 읽어주는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 하셔서 당중에 시간마다 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꼭 외국인 수급 하고 환율을 꼭 확인 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 했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3316 포인트 정도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지만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 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고점인 1060 포인트 요 부분을 지금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아직 터치도 못하고 거의 가까스로 붙었습니다 내일 좋은 흐름 보이면 또 신고가 모습을 보이고 흐름이 코스닥에서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징은 코스피에서 뭐 반도체는 약세를 보였지만 2차전지 관련주 소재주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백신에 관련해서 정부 정책 기대감에 있어서 또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오전에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중에 갈수록 또 탱 매물들이 나오면서 뿌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고 오늘 메타버스도 개별주 강세 종목을 보이는 뭐 코스닥라든가 뭐 그 다음에 옵티시스 이런거 덱스터 뭐 오전에는 강하다가 장 후반에 갈수록 좀 뭐 꼬리 달고 흘러 내렸습니다 아무튼 뭐 정거점 돌파하고 꼬리 달고 내려오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나서 꼬리 달고 내리기 때문에 내일 또 이렇게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또 장중 단타가 가능하고 아니면 운봉으로 여기 정거점을 이탈하면은 일단 진입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음 그래도 아직 흐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좀 꼬리를 길게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들고 있는 종목은 음 코세스 코세스는 어제 상가 진입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갖고 어제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물을 크게 소화하면서 상가를 붙여놨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내일 하루 더 보고 원래 투캔들 정도 먹고 나올라 했는데 아직 흐름이 좀 세게 움직이고 있어서 내일 하루 정도 뭐 이런 모습 보던가 아니면은 뭐 내일 운봉으로 이렇게 맘처럼 달라붙으면 일단 나왔다가 다시 노려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고 뭐 크게 설명을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지금 서울제약 뭐 이런거는 어제 종과에 들어서 한 4% 수익 났는데 오늘 어 어 배파락하고 꼴이 길게 달면서 어 운봉으로 막아 냈습니다 아직 여기 있는 선들 선들 지지 선들이 있기 때문에 볼리저벤드 상단도 아직 이탈한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어 지금 변환선이 하고 기준선이 잘 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뭐 좋게 흘러가기는 조금 시간이 좀 어 며칠 상황을 봐야 됐습니다 지금 거래량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거래량 나오면은 한 차례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위에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유열을 뛰어넘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계속 홀딩하고 다시 우로 올라갔다 꼬리 달리는 뭐 그런 모습 보이면은 일단 털고 나와야 되겠죠 아무튼 조금 더 눌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자리 왔다가 다시 거래량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토끼기 만들려면은 하루 하루에 바로 나 오늘 같은 날 나오지 않으면은 어 내일 꼭 이런 모습 이틀 후에 꼭 이런 모습 나와야 주가 흐름이 어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어 이런 모습 안 나오면은 좀 길게 늘어지면서 어 쌍봉을 만드는 논꼴대 모양 아 그 모양을 만들려면 시간이 또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좀 감안하셔서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음 해성 TPC는 음 오늘도 좀 문봉으로 망언 했지만 거래량을 너무 죽여놨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항상 신규 주는 50% 이상 반투박 낸 다음에 어 또 뱀처럼 꾸물꾸물거리다 꼭 이렇게 거래 한번 나올 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한번 또 다시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은 어 어 상장 첫날 시가 어 여기 어 목표까지 일단 보시고 돌파하면 홀딩하고 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단타 매매도 뭐 여러 종목 했습니다 여러 종목 했고 음 옵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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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 일단 전량 매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쌍봉 만들었죠 농구 골대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내일 바로 강하게 이런 모습 보이면은 전구 좀 돌파해서 가면 또 새로운 어 박스권을 돌파하고 새로운 또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바로 쫓아가 되고 골이 달리면은 뭐 수익 실현하고 어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음 좀 눌러줬다가 지금 패턴이 지금 요런 모습이에요 지금 한 차례 크게 올렸다가 쭉 빼고 한 차례 크게 올렸다가 쭉 빼고 요런 모습이니까 조금 또 매칠 빠졌다가 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오일선 지켜주면은 공격해 볼만 합니다 계속 지금 아직 추세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이제 쌍봉 찍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눌러주면은 다시 이런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BNC 요것도 단타를 해서 수익이 꽤 났습니다. 한 14% 정도 수익 났는데 여기도 있고 장 후반에 삼지전자도 또 검색이 떠서 또 단타하고 여기를 지켜주면은 홀딩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장 후반에 밀려서 일단 전에 없던 거래량이 이것도 터졌죠 항상 전에 없던 거래량이 터지고 바닥에서 올렸던 상한가 아니면 꼴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그럼 내일 뭐 이렇게 달라붙든가 거래량 없이 아니면 내일 바로 또 꼬리목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내일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비코 전자도 장 후반에 상당히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ddr5 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 지금 오늘 거래량 터뜨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해 하다가 장 후반에 꼬리 달고 내렸지만 음 이것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붙든가 아니면 내일 거래량 바로 나오고 이렇게 가든가 보통 꼬리 달리면 어 한두 차례 좀 쉬었다가 가는게 뭐 보통이니까 어 요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케인 사인도 마찬가지고 케인 사인은 파란 점선 돌파할 때 진입하라고 했는데 오늘 좋은 것 같은데 진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일단 오늘 단타를 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간 것은 제일 아침 일찍 갤럭시아 SME 상탈을 바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어제 코세스 처럼 2,3% 상탈을 해서 내일 또 투캔들 먹을 가구를 하고 일단 진입하면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바로 뭐 수익이 안나도록 끊어 버려야겠죠 그래도 상가 잘 지켜지고 토킥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좀 늦게 상탈을 했기 때문에 어 2% 좀 넘게 요정도 수익 나왔는데 아무튼 뭐 요 종목도 내일 투캔들 나오면은 정리하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세스는 뭐 강하게 움직였고 계속 뭐 들고 있으면 되고 이미 뭐 반 정도 다 뭐 수익 실현하고 일단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지켜보면 될까 그리고 SN, SNET 을 오늘 상가 매매를 했는데 요게 상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붙이지 못하고 요것도 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크게 정고점 돌파하고 올라갔죠 요런 종목을 잘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수익이 항상 크게 납니다 내일도 요거 뭐 매미처럼 붙들던가 아니면은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항상 이전 거래량이 나와야 강하게 갑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캔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뭐 또 쫓아가 되고 또 매미처럼 매달려 되고 아니면은 몸통에 뭐 이런식으로 요런 패턴이 이렇게 또 급락 시키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양봉으로 올려 세우는 요런 모습 보이는 패턴이 많으니까 항상 유심있게 잘 관찰하세요 상가를 안 갔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찡패분들과 같이 매매한 종목이죠 그 다음에 큐라클 큐라클도 장중에 엄청 흔들어 댔습니다 요거는 오븐봉에서도 뭐 보시면은 오븐봉에서도 상당히 흔들어 댔죠 흔들어 대고 결국은 음 이탈하면서 여기 핑크선 여기 지지한 듯 하고 다시 이탈했습니다 장 후반에 다시 올라오길래 다시 진입을 한 겁니다 다시 진입해서 조금 상가 좀 노려봤는데 결국은 못 올라오고 동시에 호가에서 좀 올려놨습니다 이런거는 동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꼭 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잘 지켜보면서 매매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정구점을 돌파하고 지금 M자 파동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 첫날 시가 우에 어제 돌파해 놓고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종목은 종목 우에 돌파하면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뭐 밑에 꼬리 달고 내려면은 뭐 조금 실현하고 나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신규주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이런 정구점을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 31200원 이탈 만 안 하면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했죠 그 다음에 아지텍이 오히려 상할 것 같습니다 에스넷이 못 가고 다음 후반에 이것도 다음 후반에 이렇게 눌러주고 있다가 핑크선 우로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모습 보여요 이거 바로 쫓아가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정구점 이런 자리 돌파 하길래 이때 들어가서 수익을 낳습니다 아무튼 일단 안전한 자리에서 일단 장 후반이기 때문에 뭐 오전에는 뭐 강하게 움직이니까 아무데나 잘 짚어서 들어가도 되지만 장 후반에는 안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긴 꼬리 달고 폭탄 매물 쏟아질 수 있으니까 잘 관찰하시고 단타 하신 분은 조심하면서 매매 해야 됩니다 옷장에는 또 상한가가 붙어 갖고 또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가지 좀 운 좋게 또 이렇게 또 상한가를 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지텍에 스넥, 큐라클 다 했죠 서울제약은 오늘도 거래량 없이 좀 쉬웠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보고 내일이라도 반동주면 또 수익 챙기면 되고 해성 TPC도 신규주기 때문에 전에 없던 거래량이 다시 나와서 좀 모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볼린저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여기 시가 위에 근처까지 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던가 좀 볼린저밴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뿌면 또 물량 또 추가해서 또 수익을 극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막판에 루멘스도 떴는데 이게 관리 종목이어서 사실 이걸 좀 쫓아가려고 했는데 장후반에 수익이 들어갔으면 수익이 났죠 검색시계 떠서 장후반에 빠르게 대응 한번 하려고 했는데 종목이 오늘 좀 많이 해갖고 그냥 저거는 패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옥수도 그렇고 장후반에 상당히 막 쭉쭉 올라왔길래 검색식에서 제가 좋아하는 검색식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종목들이 계속 올라와갖고 두 종목은 일단 장후반이라서 패스하고 다른 종목이 좀 정리가 됐으면 또 들어갈만 했는데 그냥 내일 아침에 이런 종목들은 거리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미처럼 붙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량 없이 매미처럼 붙든가 아니면 꼬리먹으러 올라가든가 현재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모양은 나쁘지 않죠 비옥스는 요런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SAMT도 장후반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요거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넷 요런 종목도 계속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우상형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바로 있는 정고점 위에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를 돌파하면은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면은 그 다음날까지 보는 거고 꼬리는 달릴 순 있어요 요런 자리에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꼬리먹으러 몸통이 길어지고 꼬리를 달리면은 계속 홀딩 하셔도 되고 거리량 없이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얼굴 큰 토끼기 모양 나오면은 또 매매 가능합니다 요런 종목도 있고 또 보락은 아직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요것도 2680원 정도 돌파하는 모습비면은 또 요런 꼴대 만들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린 기계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바닥 눌림 좀 다지고 있는데 이 캔들의 중심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파란 전선 위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야 또 여기까지 또 한번 가든가 여기를 돌파하든가 요런 모습 볼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기계는 그 다음에 서울 바이오시스 요것도 지금 아직 꼴대를 정확하게 만들진 않았는데 추세 자체가 지금 고점이 차꾸만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은 일단 패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이 차꾸만 낮아지고 요거를 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토끼기 이렇게 모양만 나오면은 쫓아 들어가도 되고 요런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쫓아 들어가도 안전하게 수익 챙기고 나올 텐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갖고 요거는 일단 매매하는 거를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요런 자리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핑크선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계속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비코전자 김지전자 맞네 K사인 대해성 창토 이런 거는 매매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추세전도 못 올라가고 내일 카뱅이 저기 하나 내일 상장하는 날인가 카뱅이 아무튼 뭐 이런 종목은 안 하신 게 그 전에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올라가도 다 반등 외에는 다 꼬시기니까 이런 종목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지도 그랬죠 원전 관련지도 오전에 뜨면은 절대 매매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매매 안 하신 걸 잘 하신 겁니다 KCC 건설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일 한번 지켜볼 때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오늘 터지고 매미처럼 붙들면은 그냥 하루 정도 쉬고 몸통 4분의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종가라든가 장중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요런 모습 기대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날에 운봉이 나오면은 내일 못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에 운봉으로 나오면은 밑으로 좀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은 수익 크고 손절은 짧고 뭐 이런 종목 잘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비커전자가 좋아 보입니다 아비커전자가 좀 좋아보이고 심지전자도 괜찮아 보이고 아무튼 종가 위에서 시작하든 매미처럼 달라붙든 다 매수구간이라고 봅니다 요런 자리 거래량이 매미처럼 붙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얘기한 종목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고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손절은 짧고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는 쉬어갔던 흐름이니까 내일 또 미증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현재 뭐 델타 변이라든가 뭐 델타 플러스 변이라든가 뭐 이런게 자꾸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찐팽 분들 또 라방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 봐주신 분들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대박나시길 기원할게요